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좀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깔려있는 이런 모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동건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리튬 니켈 수소 배터리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인산천 배터리 이런거 전동건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런 배터리를 단순하게 충전하고 게임 갔다와서 잡아두고 쓰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든지 배터리 관리를 이렇게 잘 못해서 배터리가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만한 아이템들이에요 이 아이템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구매를 해서 보고 충전을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평소에 쓰는지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많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전동건 배터리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제품은 그리고 이 제품은 알리에서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3,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5,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4,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거 하십시오 비싸든지 싸든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 제품은 더 싼 건 없고요 보통 5,000원 정도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한 거는 일단 국내 유저들도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배송 또한 제가 구매를 한 데에서 구매를 하고 한 일주일, 한 10일 안 걸린 것 같아요 두 제품 다 한 보름 더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7,8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왔고요 얘는 한 10일 정도 만에 온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국내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마찬가지로 뒤를 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요 그러면 한 번씩 열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박스를 개봉하면 별거 없습니다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긴 한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짜리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이 쓰는 기능들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박스를 빼두고 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발란서라는 기능이에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박스를 개봉하면은 이런 식으로 본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서를 좀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항상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설명서를 읽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별 기능이 없어요 얘는 제가 박스 이전에 구매했던 거라서 박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7.4V 배터리 그리고 11.1V 배터리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인산철 LIPE 배터리 이 세 개밖에 없어서 일단 이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보이는 이 제품은 캐페시티 컨트롤러 캐페시티 컨트롤러는 제품입니다 이게 뭐하는 제품이냐 바로 이 배터리의 용량을 체크하는 제품이에요 다른 기능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 체크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각 셀에 지금 11.1V 같은 경우는 이 셀이 3개예요 3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3셀 제품이고요 그리고 7.4V는 2셀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두께가 차이가 있고 리튬 폴리머 리튬 폴리머래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동그란 원형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연결할 때는 우리 각 배터리의 밸런스 잭이라는 하얀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핀이 있죠 옆에 이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이 있고 이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1번부터 이런 식으로 쫙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핀이 여기 보시면 이 핀이 구멍이 4개죠 4개짜리는 끝에서부터 이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꼽아 보시면 삑삑 소리가 납니다 삑삑 소리가 나면서 여기 배터리 체크가 되죠 자 이 배터리는 11.1V 배터리라서 여기에 배터리가 배터리 잔량 지금 현재 잔량이 얼마 이라는 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입이라는 게 있죠 타입이라는 게 요거를 누르면 첫 번째 LIPO 라는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두 번째로 하면 LIFE 바로 인산철 배터리가 되겠죠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한 번 더 타입을 누르면 LIION 리튬 이온 배터리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쓸 일이 잘 없어요 어떤 배터리냐고 하면 우리 전자담배 같은 경우 많이 쓰이는 이렇게 동그란 배터리인데 좀 고용량 배터리가 있어요 후레시 같은 거 전수 후레시에 많이 들어가는 큰 배터리죠 그런 거를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는 LIFO 첫 번째 LIFO 제품과 보자 LIFO 제품과 두 번째 LIFE 제품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어디였나 여기 수소 배터리가 선택을 하는 항목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죠 그러면 여기 메뉴에 LIFO로 선택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11.1V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셀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각 셀당 보시죠 1번 셀 1번 셀 2번 셀 3번 셀 각 셀당 지금 볼트 전기 충전되어 있는 볼트 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몇 볼트가 나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토탈 해가지고 11.34V 지금 여기 보면 배터리가 28%가 되어 있죠 28%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안 돼요 28% 배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스토리지 모드로 충전을 한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꼽아서 거꾸로 꺼보면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요 지금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지 모드로 충전한 배터리입니다 39%죠 보통 스토리지 모드로 충전을 하시게 되면 한 39% 40% 보통 40%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체크를 했는데 40% 밑으로 가있다 아니면 40%보다 훨씬 올라가 있다고 하면 배터리 보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렇게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자 지금 토탈 3셀에 28%죠 지금 조금만 더 지나가지고 이게 방전이 되면 이 배터리를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에요 동일한 제품 왜 동일한 제품이냐 제가 한번 여기에서 꼽아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기존에 쓰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11.1V가 있습니다 이 타입을 눌러서 눌러 보시면은 첫 번째 셀에 3.8V 보이시죠 3.8V 두 번째 셀에 보자 3.823V 세 번째 셀에 3.815V 이렇게 셀이 각각 셀이 다 틀려요 약간씩의 오차는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틀리죠 바로 이 틀린 셀 오차를 얘는 밸런스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를 꼽으면은 각 셀에 3.81, 3.81, 3.8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밸런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여기 밑에서 저울이 움직이고 있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각 세 셀에 볼트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제품은 밸런스 기능도 있고 디스차저 그러니까 방전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방전 모드는 개인적으로 제가 쓸 일이 없으니까 이 제품 제가 쓰고 있는 이 전동건 배터리는 뭐 수소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방전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 방전 기능을 사용을 안 하고 단순하게 밸런스 모드 셀 전기를 동일하게 충전해 주는 이런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방전 모드로 되고 있는데 잠시 이런 식으로 놔두고요 그러면 이 제품은 뭐냐 이 제품도 이 제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핀 단자에 이 밸런스 잭을 이렇게 장착을 딱 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각 셀에 있는 전기를 체크를 해서 밸런스 모드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보면 3.82 3.82 3.82 40% 여기 보시면 3.82에 3.82에 40% 충전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질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마찬가지로 수소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꽂게 되면은 지금 3.82 3.82 이런 식으로 셀은 나타나는데 전체 사용량이 2%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이 수소 배터리나 아니면 인산철 배터리를 이 전체 용량을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요런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캔슬을 하고 이 제품을 한번 여기다가 장착을 해 볼게요 아마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은 예 여기 있죠 토탈 9.8V 정도 그리고 3.26 3.28 3.27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했던 제품은 바로 이 세 가지구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고 음 배터리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배터리 관리에 조금 더 용이하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전동건을 가지고 배터리 이렇게 방전이 돼 가지고 배터리를 못쓰게 되는 경우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재TV가 이번에 추천해 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캐페시트 컨트롤러 배터리 컨트롤러 배터리 컨트롤러 고 두 번째가 배터리 밸런스 밸런스 이 제품은 구매를 하든지 이 제품은 구매를 하든지 크게 저는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비싼 제품 지금 이 제품은 한 4만원 5만원대 구매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국내에서 지금 잘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비싼 제품들은 밸런스 기능을 가진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바로 LIPO 리포 배터리 전용이라서 어 조금 요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3000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음 한개 두개 구매하지 마시고 한 서너개 구매를 해서 왜냐면 아마 이것도 쓰다보면은 장고장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개 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한 서너개 사놓고 아니면은 택배비가 이게 붙어요 택배비가 한 2000원 정도 붙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사서 주변 지인들과 뭐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서 쓰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괜찮은 어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은 아이템 가성비 아이템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즐거운 에어소프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